안녕하세요 WCT 이현입니다 엘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속담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개팔자가 상팔자다 혹시 영어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나요? 속담 같은 경우는 영어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어서 하시는 게 편해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쉽게 쉽게 표현을 해보면 개팔자 상팔자라는 게 개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dog's life is better 이렇게 표현하시면 개팔자가 상팔자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dog's life is better 다른 궁금하신 속담, 표현 모든 게 있으시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